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트롯트다수 더마음과 황유찬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마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봐 넘밀리며 만드는 삶이 없다. 그러면 천연 살다가 남겨둘지 오라면저 남겨둘지 저의 인생은 세골 감옥에 흘러가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한계에서만 촬영하려나 징징이 울지 마자 호소자 상처의 모습 안전하자 에헤! 박수! 저의 인생은 세골 감옥에 준다로다 한계에 들어 천만 년을 사는 길에 비가 봐 우린 없이 살다가 가면 되잖아 미용 없이 가면 되잖아 저의 인생은 세골 감옥에 준다로는 꽃 깊이 흘러 저의 인생은 세골 감옥에 한계에서만 촬영하려나 내 눈에 며칠 오려던 꽃 지지울지 말자라 호소자 지지울지 말해 아하 지랄 오늘 이렇게 콩밥 페스티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용인시에서 주치를 하고 모베스에서 주관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세요? 우리 용인시 시민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용인 화이팅 해봅니다 용인시 여러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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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페스티벌이 최고의 멋진 오늘 그런 공연이 안될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추억 담아가세요 네 그래서 환불이란 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환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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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우리의 남자들 한부의 남자들 발매키도 사랑한 나네 살아버려 한 단순 청춘을 담고 두 잔순의 두균임을 넘어 눈길을 멀어 당자의 상연을 눈길을 멀어 첫사랑이 넘어 한 후의 남자들 한 후의 남자들 바람아와 사랑이 희지나는 나네 한 후의 남자들 한 후의 남자들 바람아와 사랑이 희지나는 나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의 귀에 담대하게는 한도의 남자 득뎀 외국수만 하는 한도 같네 빌어라 한 잔씩 흐르는 한도니라 두 잔소리의 아름다운 두 잔소리의 아름다운 두 잔소리의 아름다운 남자들의 살견들 두 잔소리의 아름다운 두 잔소리의 아름다운 한도의 남자들 한도의 남자들 한도의 남자들 한도의 남자들 한도의 남자들 서력도 가끄네 한도의 남자들 한도의 남자들 이곰 고맙습니다 저는 가수 더 나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월간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나은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입어서 엊그제 대구 다성고에서 전국내를 녹화를 했는데요 1월 6일날 방송이 됩니다 2019년 1월 6일날 방송되면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실거지요 이 기업은 이제 대로 우리 매들현명할텐데 이왕이면 더 엄청나 여러분들은 축제장이 온 만큼 우리 일어나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도시 준비 되셨나요 제가 안 일어나면 노래 안 불러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품바패스틱아 오셨으니까 정말 최고의 오늘 날이 되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같이 평균식원 가보시죠 매년이 갑니다 가자 일어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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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공의 영혼의 가루 일어날 선포 일어날 선포 좋은 npxl 일어날 선포 가만히 쳐주자 이겨내! 이겨내! 눈물이 고프여! 우리의 해! 아나! 우리 우리 시민 여러분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우리 영광입니다!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아나! 영광 그잖아! 영광 그잖아! 영광 그잖아! 너와 내 같이 언급하자! 한 발 울려 내 신하고 정말 영광 그잖아! 너의! 아! 운 가슴 때가 가슴 때가 가슴 때가 이벤호시 다게 어허허헤헤 천하시고 다녀오는 그 사람은 어디가 보다 많은 것을 수술히 또 빗 sacr지려오 오오 이 쪽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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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 에헬리 아멘 아침부터 입술 중에서 살아보는 방수 아침부터 아침부터 고요하 고요하 내가 죽네 나비처럼 날아가서 죽네 죽네 사람이 죽어도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내가 숨에 죽을 수 없니 물을 안주면서 그리운 데에 사용된 눈물을 맞춰내려고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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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Gushtき의 날과 아, 가슴, 잠깐만! 무시하는 우리 미순이도 relationships 미순이도ально 기억의 또 다른 희아리야, 이들에 떠오른 이 날이 진정만은 버리니 마라, 믿음하라 아하, 또 그댈의 희한 변화와 사랑을 다 불려 아하, 또 그댈의 희한 변화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푸드클라스 본나운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